이 얘기 말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권 이사 만남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가 또 세워나온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거나 기싸움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는 제스처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기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빙빙 도는 거 아니에요? 기싸움 같은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랄지 윤 대통령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히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지금 대통령실이랄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총선에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되고 있지 않더랄지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였기 때문에 당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3년이나 임기 남았어요. 그럼 3년이나 임기 남았으면 그중에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좋은 정책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협치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죠, 특히 여당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통령실과 조율을 할 것이냐. 거기는 당연히 한동훈 전 미대위원장일지 국민의힘 정당의 목소리를 당연히 내서 견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이걸 비판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회의하고 협치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하면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최선호 선수위원. 대통령실에서 언제든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만남은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손을 내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응한다고 봐야겠죠? 아, 글쎄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건 뭐, 그건 뭐 글쎄요. 직접 물어보기 전에는, 답이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진짜로 만날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관계자발로 나올까요? 바로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전화번호 서로 다 알겠는데. 전화번호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렇게 관계자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사적인 관계보다 공적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자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감정보다는 공적인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잘 생각해 봅시다라는 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의사 결정이 될 것 같고 만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알리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에 공식 출마 선언하면 기자들이 뭐 물어 볼 것 같습니까? 당장 관계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기회가 오면 당장 자,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여야 원구성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안에 대한 답,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최상병 특검법 받겠다고 할 건지 맞겠다고 할 건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맞겠다고 할 건지, 받겠다고 할 건지 이걸로 결정되는 거지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다음 주 전에는 출마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